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달 10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받습니다.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입니다.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%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까지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기간은 1회에 한해 5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. 경기복지플랫폼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전용 콜센터 1800-9198번을 이용하면 됩니다.